저희는 내년에 더 나은 K 메디슨을 만들 것을 약속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이런 제품인데 이에서 어느 어느 부위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보여주시는 동작 외에 온 맨부새나 이런 거는 올라가가 가급적 안 맞으시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하다 멈추지 마시고 내가 멈추겠다 그러면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멈춰야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시간이 주어지면 그냥 정면 보고한다 전체적으로 빨랐어요 왜냐하면 심사위원들 내용 처음 듣잖아요 치면장이 떨려서 직접 더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올라가시기 전에 단축 체문체로 했다가 틀어지시는 분 같거든요 변덕은 다양한 치료대로 기침 가리약을 처방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고조회의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여기 모니카노 신경을 드릴게요 모니카노 신경을 드릴게요 모니카노 신경을 드릴게요 안 되죠 대한민국 건강 솔루션 빨리 약 어떻게 한의사님들 침 좀 한 대 놔줘요 빨리 침 가져가겠네요 다음 질문 해도 될까요? 저는 손을 많이 쓰는 주부입니다 요리를 많이 하고 저는 셰프거든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국가고시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자랑을 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해주십시오 저는 늘 몸이 아픕니다 왜냐고요? 일을 많이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의심이 많습니다 인생 살면서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과연 저 선생님들이 진심이 백 프로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믿어야 된다 하니까 믿긴 하는데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팽현숙 심사위원회 회고록 잘 들어봤고요 임상 실험을 저 팽현숙으로 하면 어떠실까요? 저희가 알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계약할 수 있어요 네 예 가상의 투자금 일억 원을 어느 팀에게 투자할지 적어주시면 조금 더 한 이 억 정도 쓰면 안 되나요? 이 억이요? 네 다 해드리고 싶은데 나머지 이름은 자기도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축하합니다 INW 김원성 대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연구실에서 날밤을 셌던 연구원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또 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짜입니까 네 내년에도 있다고 하니까 전국의 K 메디슨 위에 힘쓰고 계신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